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애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단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애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곱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애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애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애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애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냅니다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애하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한 이 교회는 성경이라는 문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교회의 변질은 계속 변하지 않죠 그렇다고 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서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즉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라는 말은 열한기가 기록된 당시를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이고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이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후 즉 BC 549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열한기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적어도 17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열한기 조자는 지난 17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한기 조자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전의 습관대로 이전의 풍속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며 변화가 없으니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린 채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의 변화는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가 아니라 옛적의 즉 수천 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화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한기 조자는 과거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북한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보암이 새로운 성소, 즉 베델과 단에 새롭게 금송아지를 세웠고 오무리가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했고 아합은 그 안에 새로운 신전, 즉 바할과 아세라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의 변화, 즉 변화를 위한 변화 때문에 북한국은 파멸을 향한 변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좋은 방향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옛적에 주어진 언약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행했기 때문에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 40절의 증언이죠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신해산에서 받은 명령은 잊어버리고 남북으로 분열된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 숭배를 자자손손 이어갔으니 변질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을 고수한다는 미명 아래 예수님이 처음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났기 때문에 심각하게 변질이 됐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원형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 방식에서 떠나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 일치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에드폰츠 원본으로 돌아가는 변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변화 변질되지 않기 위한 변화를 지속하는 그런 주의 백성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되어야 하며 그 변화는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복음의 원형을 향한 변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한 변화 원본으로 돌아가려는 변화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더 가까워지려는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